허리수 품바님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품바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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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서 혹시 25일날 또 모르고 오지 말고 항상 또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29일날은 여기서 같이 맞죠? 교통 장애인. 아 포항교통 장애인. 그거를 저희들 기금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. 그죠? 좋은 일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박수 한 번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나영호 선배님의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우리 포항 여행일 때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. 알았죠? 그것도 오시면 되고 29일부터는 여기서 합니다. 29일부터는. 저게 그냥 마지막 날 29일까지 하고 여기는 또 같이 이렇게 합니다. 알았죠? 자! 떠날 수 없는 당신.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. 이 엉덩이 종기가 나고 손바닥이 종기랍니다.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시고 혹시 팔이 안쪽 아프신 분들은 여기 사람 꽉 뺨을 때리세요. 그럼 소리가 잘 납니다. 알았죠? 그리고 혹시 만약에 때리고 막고 아프면은 고소하시면 이제 경찰서는 가시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떠날 수 없는 당신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자 잠시에는 우리 장기의 우리 매아품마가 잠시 어 장구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제자들 또 이렇게도 장구 친자입니다. 이 정장단은 장구를 엄청나게 이쁘게 칩니다.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떠날 수 없는 당신. 한번도 빠짐없이 박수 전하의 때루는 무심하시냐 사랑은 당신이 이 가슴 멀리게 잘해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아 미련이만 미련이만 떠날 수 없는 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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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무 모르시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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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들은 주는데 나도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요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씩 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다랑한테 서주시면 됩니다 알았죠? 예? 뭐 지구식 뭐하네 이 날씨가 대답을 하냐고 아예 대답을 해요 대답은 날씨가 더워서 그래? 아 근데 이 날씨 하니까 정말 오늘 낮에 밖에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야 세상에 이 밤에 낮에 나와서 튀신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냉동 더우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나오시지 말고 언제 나오냐면 매일 밤 매일 밤 5시 반에 여기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지 마시고 안 돼 가지 마 5시 반에 여기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니까 뭐한 지가 보네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내년에 잠을 좀 우회서 하면 안 될까? 아 이거 뭐하냐고 죽겠네 그냥 진짜 여기 한번 해봐봐 드려요 예? 내년에 저 올라가서 하자 어디? 저기 저? 아 근데 뒤에도 사람 계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생계를 열 사람 보고요 예 그치?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8월 19일까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공연합니다 아 나 여러분들도 많이 오실까 하고 아이고 저 우리 언니는 세상에 팔을 어떻게 해다가 저렇게 됐을때 예? 자빠져도 지나갈 때 서버님마다 자빠졌는데 진짜 응돈을 자빠졌고 아 그래요? 아우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아프로 와서 진짜 힘들어요 저거 아 또 보고 왔잖아요 아 또 보고 왔어요 아 또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.